세계로 빠져나가는 생방송 뮤딕뱅! 안녕하세요 이 뮤딕뱅! 네 호연씨 뮤딕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전세계 88개 중에 동시에 생방송된다는 거잖아요. 뮤딕뱅을 통해 팬, 해외 팬 여러분들이 저희의 케이팝을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죠. 네 바로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해외 팬 여러분들을 위한 깜짝 연결입니다. 오늘 과연 어느 한 팬분들을 만나게 될지 한번 연결해볼까요? 고! 헬로! 신감송 뮤직베드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반가워요! 반가워요! 어, 메인, 메인아이 액스, 미치 케이팝 그룹 유 라이크? 에베베베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! 잘 눌러주세요! 3, 2, 1! 남자가 사랑할 때 또 깜짝 놀라 또 깜짝 놀라 또 깜짝 놀라 또 깜짝 놀라 고! 감사합니다! 저희 인피닛을 부끄러주셔서 정말로 감동입니다. 감동! 담배로 잠시 후 저희 인피닛의 멋진 무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곧 월드 투어를 통해 싱가포르 팬분들을 찾아볼 예정이니까요. 유리장님! 시작! 아하하하 또 만나요! 빠이빠이 가자! 유아 좋아요! goes! 시야! 그리고 기억나는 모든 게 얘길 하고 저 갈랬던 모습에는 외모에 신경 쓰고 커피에 쓴 맛을 알아가 시간은 참 빠르게 다 마음만 좀 급해져가고 내 곁에 너를 상상해 혼자만의 영화를 찍어 남자가 사랑할 때 꼭 항상 견뎌 머물면서 늘 깨지고 싶은 게 참 많아 사랑에 빠질 때 내 삶에 모든 걸 다 주고서 단 하나 그 맘만 바래 사랑에 빠질 때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 점점 붉어지는 보래 점점이 까머지는 내 고개 너만을 받아보지 I'm on my way 유지될 때 달려오네 고백 남자가 살아갈 때 하늘을 위키 여름이 더 부활을 끝나지 않게 우대가 죽을 것처럼 All I can 남들과 다른 나라로 남들과 다른 나라로 스스로 끈적을 하지 남자가 사랑할 때 꼭 항상 견뎌 머물면서 늘 이런 기분이 느낀다면 내게 빠진 거야 누군가 내게 춤을 추면 알아달란 말이야 지금 너처럼 남자가 사랑할 때 소리치고 남자가 사랑할 때 넌 더 감사 같은 너를 다 썼네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아 사랑에 빠질 때 내 삶에 모든 걸 다 주고서 단 하나 그 맘만 바래 사랑에 빠질 때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할 때 내가 너에게 빠질 때 남자가 사랑할 때 지민에 남자가 사랑할 때 인상